안녕하세요 까트리입니다. 어 네. 오늘은 어.. 성경이 여기 읽어줄게요. 새로운 거 어 여기 돼있네요.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어른이 성경통과 이야기 어 네 다음 배신 처음 세상 처음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답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다수시고 해와 다해있는 우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이거 맞춰봐요. 지구죠. 좀 해볼까? 연수가 있어요. 이게 저에요. 이게 저에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그저 진짜 왜 이게 내가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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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저 가족들이 4명 있어요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여러가지 식물들과 과외들을 만들었답니다 오늘 여자 나무에서 누가 살죠? 몽숭이가 살죠 왕숭이 뽑을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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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또 양일을 할께요 양 스노우 스노우가 되네요 스노우 스노우가 되네요 도매 도매 뭐야 잠깐만 작군 오 네 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물고기와 물고기들과 새들이 여러가지 사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네 동물 드리네 자가 물 이건 뭐일거요 비가 오네요 이번에는 비가 오네요 엘리포터는 코끼리는 불을 불고 있네요 어버지 어디 다 보지 헤리포터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아홍다운 에덴 동사들을 주셨어요 왜지 헤리포터는 최초의 사람이 나던가 화화를 만드시고 생명을 보러다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상에서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여기 있다 뚜 엄청나게 동무시 엄청나게 동무시 엄청나게 동무시 꼿꼿이 꼿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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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게 또 꽃게 정말 신기한 꽃게들 오우 담배지 하나님께서 아담이게 에덴 종가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단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과일을 먹게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치고 못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종가 악에서 결혼하고 죽일 수 밖에 없게 되었어요 세토의 사람인 아담 하와부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종가를 지내자 하나님은 잊고 나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배에 말씀을 숭조하여 큰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이 만든 배에서 노아 식구들 하나님께서 놀라주신 여러 동물들에 함께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에 탄 노아의 가족들의 동물들을 빼고 하늘 위와 아래의 물을 사용할 큰 흥조 사람들이 심판하셨어요 끈 흥조가 끝난 뒤 세상 낸 노아의 배에 탔던 노아 가족들의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모아주려고 앞으로는 물로 이게 큰 집반을 하지 않을까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노아의 배가 살아남고 노아의 가족들의 동물들보다 다시 많은 사람들과 홍수들이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기도 세세상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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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쌈 하지만… 아직도 그렇 Vehr occasionally 전하와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압박다운 역을 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수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작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알게 된 사주의 합동반 박사들이 와서 기뻐하며 축하해주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각종해서 가족과 두 반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손으로 가운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되시면서 복음에 깊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을 바르시고 편한 길을 다가갈 수 있도록 옆에 한 장 힘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가온 모든 나쁜 사람들을 병에 다질 수 있도록 치료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대하여 천계의 영의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원하는 생명에 대해서 많은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작하여 못받기게 죽게 했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위하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위하여 기꺼이 온 한 제물이 되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 삶이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앞에서 하늘이 올라가셨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죄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집어주시고 완전한 제물으로써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